여러분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하천업체를 서핑할 때 많은 노고를 해도 별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을 수 없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바쁘신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일단 화이트 리스트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업종은 간판 인테리어 쪽 방면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구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여 마음에 드실때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튜버 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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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 자리에 사이즈하고 위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붙이면 됩니다. 이 재질은 포맥스 메이저 스카시 방식이구요. 소재는 아크릴도 가능하고 다른 금속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가장 저렴하고 예쁜 것은 아크릴이 가장 예쁘구요. 아크릴 단점은 조금 붙이다가 깨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구요. 이것을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레이저 타공으로 스카시 된 형태입니다. 법무법인 지오라는 회사가 여의대에 오픈을 내일 합니다. 급하게 회사 상호를 인포메이션 데스크 건너편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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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